오늘 오피셜 이슈톡은 SC 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오피셜 이슈톡의 헤드라인은 원자재 급락 증시의 약인가 독인가라고 뽑았는데 산업별로 봤을 때는 약일 수도 있고 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유가 상황은 최근에 조금 하락세 보이지만 지난주 장 마감했을 때 보면 그래도 아직은 100달러 넘지는 않은 상황이고 에너지 쪽은 보니까요. 그래도 조금 여전히 상승세가 좀 있는데 경기 선행지표로 보는 구리 쪽이라든지 또 곡물가 쪽은 전반적인 하락 추세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조금 정리 좀 해주시죠. 지금 일단 봤을 때 전체적인 원자재가 우선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금과 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거기 또 상당히 거의 한 달 가까이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굉장히 급하게 지금 급락세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나오지 않았나 일단 그런 생각이 나오고 있고 현재 특히 보는 것 중에서 구리 선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달 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존에 같은 파운드당 5달러가 넘어갔었는데 현재 3.2, 3달러 22센트 때까지 지금 거의 떨어졌고 거의 이거는 급락 수준으로 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밀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하는 가운데 곡물 수출을 재개를 하겠다라고 기본적인 합의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곡물 수출 재개에 대한 기대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그래서 계속 쭉 빠져가지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서 8달러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역대 최대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경기 침체의 전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자재 가격의 어떤 하락, 추세, 급락은 인플레이션, 또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또 동반해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원인도 좀 짚어주시죠. 가장 큰 건 역시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번에 연준이 7월에도 역시 0.75BP 정도의 자이언트 스텝을 일단 좀 밟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때는 100BP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시장이 좀 패닉이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이고 이게 문제는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금리를 급속하게 올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그 부담감이 원자재 시장에 좀 적용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달러로 사야 되니까 아무래도.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특히 석유 같은 경우는 거의 달러로, 거의가 달러로 결제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더 커진 게 있습니다. 유가 상황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지금 지난주 97달러 선인데 100달러 선 넘어갔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꺾인 분위기긴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WTI 같은 경우는 95달러에서 120달러 정도의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 박스권 아래로 잠깐 내려왔던 다시 하단을 지금 맞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지난주 같은 경우 장중에 90달러 때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저가 매수 세력이 좀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95달러 때 근처까지 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은 중요한 게 경기 침체 우려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천연가스라든지 또 유연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강세인데요. 이런 분위기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에서 조금 괴리돼서 달려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네,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유연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유럽에 들어가는 가스를 끊고 놔가지고서는 오히려 이제 콜 플랜트 그러니까 석탄 발전을 다시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당연히 이제 러시아가 이 후에 대한 생산을 어느 정도 총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다시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지금 원인을 좀 짚어봤고요. 지금 증시로 조금 프레임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분위기들, 증시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좀 약해지는 요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또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 수익성에 대한 향상, 원자재 가격은 떨어졌고 지금 가격은 전체적으로 인상을 시켰으니까 이에 따라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있으니까 오히려 소비가 그만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한 이번 미국 실적 시즌에 따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곧 관련 산업에서 수익성도 낮아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불렸던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타격이 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건설, 식료품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원자재 급등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가 지금 이번에 갑자기 원자재의 가격이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그동안 가격 인상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니까 약간은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높아졌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부 같은 경우는 물가 정점 시점은 한 10월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좀 더 길게 갈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또 다시 유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무래도 물가와 상관계가 높다 보니까 또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유류세 인하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중동에 얼마 전 순방했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그런데 그 앞으로의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블룸버그가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기사에 나온 거에 봤을 때 공식적으로 빈살만 왕세자 측의 대변인이 얘기한 걸로는 오펙 플러스에서의 증산 합의는 조만간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펙 플러스에 누가 있냐면 러시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증산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변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가를 고유가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 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민심이라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가를 지금 신경을 많이 쓸 텐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또 상상국이면서 소비국이도 하지 않습니까? 미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은 물가 상승이 일어난 건 사실이고요.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휘발유가 베런에 갤런당에서 6달러대가 넘어가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러 생활 물가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원유의 50% 이상을 사실 소비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앞으로 친환경 정책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과연 에너지 전환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잘 이루어질지가 지금 가장 큰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이 정제 마진이 축소가 됐으니까 그나마 주유소 기름값은 조금 한시름 놓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추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지금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완화 조짐이 보여야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당분간 아무래도 유가 상망, 에너지 상망이 쉽지만 않겠다. 이런 의견 주셨고 그러면 우리 또 증시 안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수혜주들도 있을 거고요. 아까 정제 마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고유가 시대에 정유 관련 섹터들을 굉장히 또 좋은 실적도 내고 했는데 앞으로 상황은 지금 그렇게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유가 하락 때문에 롯데케미칼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GS 같은 이런 유화 관련 주에 있었습니다. 유화 쪽으로는 아무래도 정제 마진이 약간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반등은 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지금 봐야 되는 게 재미있는 것은 구리가 지금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경기 침체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전력 관련 주, 특히 일진전기나 옴니 시스템 아니면 LS 일렉트릭 같은 이런 전선 관료주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산업별로 그다음에 종목별로 해서 양날의 건물을 작용하는 게 지금 현재 원자재 급락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선이나 자동차 쪽도 좀 상황이 어떨까요? 건설까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이제 조선 자동차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각각으로 따로 말씀드리면 조선은 일단은 철강 가격이 조금은 내려갈 확률은 있는데 아직까지 유엔탄은 고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역시 같은 부류로 복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건설은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인건비가 올라간 상황에서 아직까지 유엔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석회석하고 이 부분들이 결국 시멘트를 만든 원료들이 아직까지 고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은 더 악화가 될 수 있고 식료품은 오히려 지금부터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약간 갈라진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 상승부를 켜는 전체적인 분위기 안에서 조선이나 건설 쪽 같이 지금 상승력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섹터별로 산업별로 분명히 희비는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